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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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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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네요 어떻게 찍을까요? 네, 어떻게 찍을까요? 이제 사진을 찍을까요? 네, 너무 좋네요 그럼 제가 물어볼께요 네 네 네 근데 우리의 모든 소리도 못 드립니다. 먹고 싶어하나? сunder nursery, suction자들이 왔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도 못 드린다. 왜 이렇게? 그래서 나도 놀러가고 싶었던 소리도 못 드린다. 근데 그렇게 좋은 소리도 못 드린다. 내가 좋은 소리도 못 드린다. 아니 뭐죠? 역시 좋은 소리도 못 드린다. 그럼 어떤 상대방이 있었던 alguém? 그래도 한 번쯤 스토리에 왔어요. 아이고, 귀여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은근 뭐 좋아? 저는 이렇게 ân시가 바로 이거를 이것을 위해서 공유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시작되네 일단 한치의 먼저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대략에 대해 너무 행복해요 그럼 한번 더 더 좋아하는식을 생각해요 나는 이것을 정말 무엇이었다면 나는 이 한국어의 한국어의 дома 신경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동영상에 대해 더 carta지를 조금은 다 먹었어요 너무이πα고 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에어컨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요 넌 네 어쨌든 오늘 처음에티 말했네요 네 있음 그게 방 rumor 오늘의 소송이기도 해요 먼저 이전에 일어나서 네, 이제 더 빌려야 할 뿐 더 빌려야 할 수가 없지 예스 이제 저의 손에 뺏게 합니다 자, 이제 뺏게 해 적게 더 빌려야 할 수가 없지 네, 이제 더 빌려야 할 수 있지 더 빌려야 할 수가 없지 더 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와서 front에 왔어요 그럼, 그럼 완전 완전 매콤하러 왔어요 맛있었죠? 이제 다만, 그냥 한번 한번 더 이거 그냥 홀 flower 저희는 엄청 쫄깃좋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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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오늘의 하루 되기 오늘의 하루 되기 오늘의 하루 되기 오늘의 샌드위치 정말 간단하게 하지만 그녀의 하루 되기 그 다음이 이번엔 월요일에 오늘의 하루 되기 시작한다는 날이 아주 잘하고 relinquishing 그녀는 일에서 그녀의 맥댄이 이 하루에 매우 굉장히 매우 매우 그리고 이 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.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. 몇 가지를 보여줬습니다. 한 가지를 보여줬습니다. 한 가지를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쉬 저희는 오늘의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쇼핑바를 준비했습니다 이 쇼핑바를 준비했습니다 이 쇼핑바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쇼핑바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으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니다. 그래서 I threw it. 그리고 here I got the new one. 그리고 I really like it. 이것이 좋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뭐냐나? 저는 이는 생각이 너무 많다. 그때는 이것을 아희들어. 그녀는 그 다음 시간에 좋겠습니다. 이제 끝. 저는 이 영상을 만들어 이 영상에 대해 생각드립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은 궁금해 주세요. like comment share and subscribe and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ill the end bye like comment share and subscribe to the channel